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쪽도 눈 감으시고 부드럽게 마사지 안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따른 나른하게 울거에요. 머릿결이 한쯤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눈 감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는 오랜만에 하러 오셨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추워지고 또 풀리고 오락가락하네요. 오늘은 오늘은 두피 케어랑 그리고 커트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편하게 앉아계세요. 제가 몸을 좀 나른 나른하게 해주는 슬립티 한잔 준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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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드시다보면 몸이 두근두근해지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그러면 오늘은 따로 생각한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얼굴형에 맞춰서 머리를 보니까 좀 상했다 그쵸?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쪽 볼륨도 좀 죽어있고 밑에가 되게 무거워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층을 내서 레이어드감을 주고 그러면 그러면 이쪽 위쪽도 볼륨이 좀 살거고 그리고 이 밑에 쪽도 약간 텍스쳐감을 주면 좀 더 생기있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이쪽은 좀 가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콤플렉스라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확 가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픈해주시는 게 덜 부각되어 보이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도 그냥 아주 살짝 시스루뱅이랑 사이드뱅 그 정도 사이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은 정리하는 정도로만 더 짧아져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네 먼저 커트 보호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물 좀 뿌릴게요 그리고 물 좀 더 큭 굿 커트 앟 빛 양 랙 탑 탑 코 아 안 샀 오 머리부터 천천히 빗으면서 시작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미용실은 최적의 숙면을 도와드리고 있는 미용실이라 머리 빗는 것부터 머리케어하는 진행상 모두를 굉장히 부드럽고 느리게 진행하잖아요. 중간에 잠이 오시면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아요. 아시죠? 오늘 머리 상한 거는 다 잘라내면 훨씬 더 산뜻하게 보이실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이쪽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헤어클릭 먼저 꽂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쪽도 그동안 머리 관리는 좀 하셨었어요. 그쵸? 머리가 좀 많이 상해서. 그쵸? 아무래도 좀 바쁘면 머리 관리할 시간이 없긴 하죠? 그래도 바쁘니까 그럴 때는 샴푸 같은 거라도 머리에 너무 자극하지 않는 그런 걸로 써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 머릿결도 좀 가늘어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같은 걸로라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건 맨날 사용하는 거니까 오늘 그래도 두피 케어 맞고 가시니까 그거 하고 나시면 훨씬 더 손상모가 줄어들 거예요. 턱도 끝에 길이 맞춰가면서 할게요. 턱도 끝에 길이 맞춰가면서 할게요. 그래도 기장 너무 짧은 건 싫으시죠? 너무 많이 자르지는 않을게요. 염색도 한 분 사이에 하셨네요. 바쁜데. 그래도 염색은 집에서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이 조금 더 상했나보다.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하게 되면 미용실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손상도가 있죠. 머리가 상하다 보니까 비칠할 때에도 한번에 쓰고 있어요. 그쵸? 따로 따로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안쓰시는거죠?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하나 선물해드릴테니까 샴푸하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그거 써주세요. 그럼 좀 나아지실거에요. 이 정도 머리 기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좀 밑에 살짝만 다듬을게요. 쭉 살짝만 그리고 그리고 제 앞머리 앞머리도 앞머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시술 후 해서 사이드 뱅 사이 너무 많이 내지 않고 그 정도만 갈게요. 눈 감고 계세요. 앞머리도 앞머리도 이런 식으로 머리결 따라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렇게 앞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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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해드릴게요. 앞머리도 앞머리도 얼굴이 whack chod 미세블이 앞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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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x 앞머리도 각머리고 각 vuelta 이렇게 살짝 옆으로 그냥 쓸어넘기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서 떨어지거든요 얼굴 주변 목 한번 털어드릴게요 눈 감으시고 저희 이제 두피 케어 해드릴게요 두피 케어는 두피 마사지 오일 이용해서 먼저 가볍게 풀어줄게요 먼저 가볍게 티트리 오일이거든요 냄새 좋죠? 냄새 좋죠? 두피부터 머릿결까지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티트리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손상된 머릿결 좀 줄여주는 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아요 두피 쪽도 가볍게 마사지 해드릴게요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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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살짝 풀어드릴게요 이쪽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얼굴 한색에도 좀 원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두피 마사지 하는 동안에 두피 마사지 하는 동안에 두피 마사지 하는 동안에 트트리 오일 향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뭔가 몸이 좀 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쇼 부드럽게 무드락기 여기 여기 nim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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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뒷목 쪽으로도 풀어 드릴게요. 이쪽도 부드럽게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결에 두피 영양 공급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영양 공급을 하고 나면 지금 머릿결 좀 많이 손상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탄력도 공급이 될 거고 하고 나면 좀 윤기가 얻을 거예요. 머릿결 두피부터 머릿결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드릴게요. 미부터 그리고 이것도 향이 좋지않나요? 세모향 맞아요 아마 이렇게 제가 머리를 만져드리다보면 잠이 나른하게 올거에요 대답 안하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잠드셔도 좋아요 좀더 좀비부터 그래도 아까 사용했던 것들 다 잘라놓으니까 벌써 깨끗해보여요 두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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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양 두투루 두투루 이쪽도 부드럽게 부드럽게 두피 쪽도 꼼꼼하게 발라드릴게요 바르는 동안에도 벌써 흡수가 돼서 엄청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 벌써 엄청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이제 clark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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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갈바닉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영양 공급한 것들이 머릿결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두피부터 부드럽게 쓸어드릴게요 다시 두퀄 이렇게 두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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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갈바닉 브러쉬를 이용해주면 머릿결이 한층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두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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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피치부터 다르지않나요? 피치소리부터 달라졌죠? 아까는 막 옮기고 그랬는데 목숨이 잘 될 수 있도록 손이 누워 Playstation 스 WARN 손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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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에 수분 공급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머릿결이 촉촉하고 눈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머리에 수분 공급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이제 머리 샴푸 해드릴게요. 여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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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까지 꼼꼼하게 왼쪽도 이제 자리 이동해서 린스 해드릴게요. 그리고 린스 해드릴게요. 그리고 린스 해드릴게요. 그리고 린스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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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